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적인 일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팟캐스트 시작하기에 앞서 에이블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에이블짐 불광점 월구독제를 통해서 불광점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지점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에이블짐은 전체적으로 다 운동기구들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 편하게 아무 지점이나 가서 이용하셔도 만족하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월구독제에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월구독제를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월구독제를 했을 때 지금의 가격 그대로 쭉 가실 수 있다고 하니 월구독제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상되기 전에 미리미리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팟캐스트 IFBB 프로 윤수민 선수입니다 윤수민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윤수민입니다 도쿄 프로가 리스트가 도쿄 프로가 있었던 그 주에 발표가 됐어요 윤수민 선수의 이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윤수민 선수가 맞냐 동명이인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윤수민 선수가 굉장히 비밀리의 준비를 했었는데 2023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사실상 선수로서의 은퇴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됐는지 일단 처음에 제가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할 때도 내가 선수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조차도 아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회를 여러 개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좀 이제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 왔던 건데 근데 아무래도 좀 마음가임 자체가 다른 선수들 보다는 아무래도 좀 열정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마음이 좀 식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적적인 부분도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좀 커져서 혼자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은퇴를 제가 은퇴한다고 말씀드리기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쭉 해오면서도 대회를 계속적으로 나갔었는데 어쨌든 2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였죠 은퇴를 이제 결심한 것도 되게 용기가 있는데 이게 다시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도 좀 심경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 은퇴를 그때 결심을 하고 이제 발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대회를 뛴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좀 이제 그만두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일단 아무 생각이 일단 없었는데 한 달 정도가 정확히 한 달 정도가 지나고부터 많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뭔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다른 선수들보다 열정을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해왔었지만 그래도 거의 반평생을 해오던 운동이고 이제 유일하게 내가 갖고 있던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런 게 뭔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내 정체성 자체도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좀 제 기준에는 좀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방황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는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가 해오던 일상이나 해오던 내가 살아온 일상이나 루틴 자체를 바꾸려고 제가 했었어요 아 보디빌딩 라이프가 아니라 보디빌딩 라이프를 좀 내려놔야 내려놔야 내가 이 직업 자체도 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좀 그렇게 일부러 좀 한 것 같아요 뭐 가서 예를 들어서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3개월을 제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좀 우울증이나 그런 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루틴을 내려놓으니까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처럼 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이제 시합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일단 지나고 나서 이대로 내가 살면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이 많이 망가지겠다 싶어서 그냥 원래대로 원래 루틴대로 돌아왔어요 운동하고 그때 코치 지금 진행하는 코치님이랑도 기간이 남아있던 시기여서 1년 단위로 저희는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던 시기여서 코치한테도 제가 그냥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시합을 나간다는 가정하에 벌크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플랜을 짜달라 그때는 전혀 시합 나갈 생각은 전혀 없고 루틴 내려왔을 때 상황이 못 견뎌서 그냥 내가 좀 루틴대로 좀 잘 맞춰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시즌을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보냈었죠 왜냐하면 전에는 매년 대회를 뛰었고 거의 시즌이 끝나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또 대회 다음 대회를 뛰고 이런 루틴이었으니까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비시즌을 가졌죠 처음으로 길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 감정은 정말 똑같은데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은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제 마지막 대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 상태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적도 마찬가지고 성적을 떠나서 그냥 제 몸 자체만 봤을 때 제가 그래도 반평생 해오던 운동인데 내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억으로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남겠구나라는 것도 힘들고 제 자신한테도 그냥 올해 해오던 운동 마무리를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쭉 보내오면서 동일한 일상을 똑같은 일상을 그냥 생각 없이 하던 것만 열심히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합을 비밀리에 준비했잖아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거의 극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보긴 했지만 꾸준히 계속 연락하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게 나가는 게 맞나 저도 마지막 말미에는 저도 리스트를 보고 아 확실히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꼭 비밀리에 준비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게 뭐 제가 제 유튜브에도 나가기 대회 나가기 전 주인가 며칠 전에 올렸어요 영상을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선수 생활이라는 거 대회를 나가는 선수 생활을 하고 대회를 힘든 것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제 상황에서는 제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더욱 제 자신만을 위한 대회였어요 누군가 아무도 응원해준 사람도 없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좀 아무래도 좀 떠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관심도 관심이고 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좀 조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애매한 관계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제 자신만을 위한 대회다 보니까 굳이 제가 뭐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나 혼자 결정한 거고 은퇴도 나 혼자 결정한 거고 나가기로 한 것도 나 혼자 결정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뭐 응원해준 사람도 없고 굳이 누가 알아도 뭐 내가 응원을 굳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운전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이 상황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본인한테만 집중해졌던 적이 있어요? 음 집중을 한 것 자체는 이렇게 뭐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래도 마음가짐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았었나 아 이번 시합은? 5일 전에 제가 이제 미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밴딩이 되게 심한 상태로 몸이 납작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보디빌더 분들이 시합 직전에 밴딩 상태에서 촬영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몸 상태가 되게 찍어도 안 좋게 찍히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촬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한번 촬영을 해서 했던 하게 된 결심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이제 나가니까 이게 약간 특포인님이 오셔서 이게 대회 막바지에 촬영해 주는 게 약간 의식처럼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항상 하던 그것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런 거여서 그때 이제 몸 상태를 봤는데 물론 그때 영상이 올라가고 정말 많은 혹평이 있었어요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귀했는데 당연히 밴딩 상태니까 보디빌딩을 깊숙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영상 자체가 아무리 화질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눈으로 본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 그런 얇기가 역대급으로 얇았다는 생각을 처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몸에 볼륨이 있고 이런 체형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원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뭐 그렇게 악플을 달고 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저도 악플을 보긴 해요 계속 찾아보고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든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다른 대로 꾸준히 악플을 다는 것뿐이고 그 사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루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이제 네 그런 거고 성과 악이 공정하는 것 공정하듯이 그런 사람도 있어야 재밌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로운 코치 코치하고 이제 시합 직전까지 갔던 첫 번째 시합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인터넷 때 완전히 피크위크까지 도달했던 적이 첫 번째 시합이 있는데 밴딩 상태고 본인의 몸체크를 했을 때 시합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몸이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탄수화물을 넣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시간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몸이 납작했을 때도 아예 몸이 이제 로딩이 잘 걸리면은 내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나요 너무 오랜만에 시합을 뗐잖아요 아니요 그게 없었던 게 그러니까 뭐 코치님을 전적으로 믿긴 했죠 믿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자신을 못 믿었죠 저는 그러니까 몸을 보면서 어쨌든 아무리 코치님이 유능하고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내 몸이 안 받쳐주거나 내 몸이 부족하거나 내 운동량이 그동안 내가 했던 운동량이 부족했더라면 그게 플랜이 아마 안 먹힐 거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그게 있었지 코치님에 대한 불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게 좀 불안했던 거는 전에 뭐 여러 코치님들이랑 진행을 했던 것도 있고 이 코치님이랑 그 은퇴하기 전에는 제가 4주 대회 4, 5주 전에 이제 은퇴를 해서 여기 뭐 그 근처도 안 갔어요 맞아요 이제 뭐 피크위크도 안 갔고 밴딩 뭐 이런 건 당연히 더더욱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즌 뭐 시즌 들어가고 나서부터 대회날까지 했던 과정들이 제가 모든 게 다 처음 겪는 과정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랑은 전혀 다른 방법 아 그래요? 전혀 다른 접근법이고 물론 비슷하긴 했죠 비슷한 방식도 있긴 하지만 네 조금이라도 모든 게 다 달라요 아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서 불안했던 건 좀 있어요 이게 맞나 싶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다 처음이니까 아 기존에 하던구나 선수들 뭐 에인젤 카데론이나 올레 크라이비 같은 탑5212 선수들 특히 그 선수들 두 명은 컨디셔닝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뭐 잔인하고 다이어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막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함은 없었나요? 네 뭐 비킹 선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로딩이란 작업을 하면서 몸이 변하면서 그때는 좀 자신감이 붙으셨겠네요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때도 저는 그냥 아예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프로가 되고 나서 좋은 컨디셔닝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프로 무대를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게 좋은 컨디셔닝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대 올라가서도 저는 제가 좋은 컨디셔닝인지 볼륨감은 충분했는지 컨디셔닝이 충분한지 몸이 좋은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전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결과를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저는 즐기고 그 무대를 진짜로 그냥 즐기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뭐 결과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그거 딱 하나 알았어요 그냥 전의 내 모습과 전의 내 모습들보다는 그래도 좋고 그나마 내 베스트다 그거 하나는 당연히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았지만 이게 과연 다른 선수들이나 기준에 이게 좋은 몸이다라는 건 저는 몰랐죠 아무것도 클래식 피지크 도쿄 프로가 이게 좀 예상 바뀌었는데 아시아권 시합인데 한 20명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리스트에 한 13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들어온 건가 갑자기 마지막에 몇 명이 더 추가된 게 됐고 그날 당일날 프로가 되신 분들도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셨구나 총 20명이 된 것 같아요 콜아웃이 4개 5개만 이어졌는데 이제 퍼스트 콜아웃이 지나가고 4명을 호명을 했어요 4명을 호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윤수민 선수의 컨디셔닝이나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좀처럼 사전심사 내내 거의 중앙에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또 한 3, 4위, 5위 뭐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도 계속 5위, 6위 정도 했으니까 3위 정도라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1등이 발표됐을 때는 적잖이 놀랐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놀랐으니까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 포징 끝났을 때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개인적으로 지인이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1등을 하겠다 이런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보디빌딩 미디어로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봤는데 좀처럼 중앙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보는 눈이 완전 글렀나 보다 이제는 진짜 그 생각이 똑같이 들었거든요 사전심사 끝나고 이제 지인들이 찍어준 사진이나 영상을 보잖아요 저도 그때 딱 보고 이제 그때도 연락을 남았는데 잠깐 이제 그냥 컨디셔닝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좀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았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영상이랑 사진만으로는 또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셔닝만으로 또 이제 뭐 심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 그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구나 없었죠 그 정도로도 그냥 그런 몸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잘 빼도 뭐 그냥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아 왜냐면 일단 퍼스트콜이 불렸는데 중앙에 뭐 한 번 갔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결과니까 결과로 보여지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들었죠 사진에서 근데 지난 예전 프로쇼를 봐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저도 처음이긴 해요 결과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 또 스코어 카드를 보면은 만장일치에요 뭐 저지 분들의 만장일치였는데 좀 이제 저희가 5일 전에 얘기를 한 번 이제 어렴풋이 했는데 제가 그런 지방상태라 이런 근육이 붙은 걸 보고 올림피아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올림피아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별로 올림피아에 갈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했는지 별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올림피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몸상태 같은데 그때는 윤수민 선수의 반응이 뭔가 뭐 거기까지 생각 자체를 안 한 느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진짜 과정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결과는 전혀 생각하고 나중일은 아예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윤수민 선수의 개인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마지막 시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어서 거의 이 시합 자체를 이제 정말 이제 그만두기 위한 시합으로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더 미루면은 사람들이 공부는 잘 것 같은데 올림피아에 나갈 건지 저는 지금 발표된 바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시원하게 말씀 들으면 나가야 합니다 와 올림피아에 나가야지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는 진짜로 저도 당연히 이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쯤은 누구나 나가보고 싶은 이제 무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1등을 하고 안 나간 것 자체도 일단 전체 아닌 것 같고 일단 나가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림피아 1등 하면 나갈까 말까라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전화 오셨잖아요 끝나고 전화를 통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때 그냥 그 1등을 한 것 자체도 일단 너무 좀 어안이 벙벙하고 좀 실감도 안 나고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죠 정말 제가 프로카드 땄을 때 1위하고 처음으로 1위를 한 거니까 어딘가에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분은 당연히 좋았지만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좀 아 이게 행복한데 약간 고통스러운 좀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올림피아 너무 행복한데 이게 제가 계획한 거랑 전혀 뭐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대를 밟아보보자 좋은 모습으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시합 이후 통화에서도 그게 기억이 나요 막 이제 올림피아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끝까지 뭐 생각을 거기까지 아예 못한 것처럼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기 위해서 저도 그 전까지 꾹 참고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올림피아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사실 올림피아에 가는 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좀 이 팟캐스트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좀 윤수민 선수 올림피아 편하게 시합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최연소 프로라는 타이틀을 윤수민 선수가 가장 먼저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렸잖아요 많이 어렸고 철도 많이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실수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저한테는 제가 유망주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금 생각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은근히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네 이렇게 좀 최연소로 땄으니까 최연소로 올림피아까지 진출을 약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약간 저도 모르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좀 성적이 매년 안 나왔을 때 좀 빨리 지친 것 같고 그게 좀 데미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저는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마음은 되게 급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코치를 좀 더 빨리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나요? 합을 맞춰보시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력 없는 코치는 없겠죠 없는데 아 뭐 있긴 있겠죠 저는 이게 보통 해외 코치분들이랑 했으니까 그분들이 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코칭하고 올림피아 올림피아 선수도 코칭을 하는 선수 아니 코치님들도 계시는데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물론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 이후 코치랑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지금 시간이 거의 6주 도쿄포로 끝난 시점으로는 7주가 조금 안 남은 시점이고 오늘 기준으로는 6주도 안 남은 상태인데 6주도 안 남았나요? 네 6주도 안 남았어요 올림피아를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셔야죠 40일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며칠인 거야 올림피아가 10월 10월 클래시피지크가 토요일 날 하니까 10월 12일 10월 12일 날 아침에 그러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3일쯤 되겠죠 5주 하고 6일 얘기 좀 해보셨나요? 특별히 얘기한 건 없는데 코치님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바로 그날 끝나고 문자로 오늘 마음껏 먹고 즐기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피아 이후 사실 6주라는 시간에 6주, 7주라는 시간에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올림피아에서는 지금 수준으로 나가야지 아니면 지금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약점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짧은 시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기간에 제가 뭔가를 바꿀 수는 없고 바꿀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헤드저지님한테 피드락을 받을 때도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샌디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저희 코치님도 똑같이 이 기간에는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냥 피드백 받은 거를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좀 해보려고 노력은 좀 해봐야죠 어떤 피드백이 있었죠? 이것도 예상 좀 바뀐데 다른 부위 제가 생각한 부위들은 다 오케이고 가슴이랑 어깨 가슴 오케요? 여기를 좀 이제 볼륨감을 좀 채워서 아 좀 납작하다 좀 납작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하체는 뭐 이제 세퍼레이션이나 이런 깊이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이즈적인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근데 이번에 결과를 떠나서 제가 정말 좋은 게 기분이 좋은 게 어 제가 등이랑 하체가 좀 많이 약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집중해서 했거든요 비시즌부터 1년 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다양하게 접근도 해보고 하면서 비시즌이 끝나기 전에 비시즌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 운동법을 설정을 하고 몇 달 동안에 그 운동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내가 다 짜서 그거를 무게를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몇 달 동안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네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기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제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나름대로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제가 시합에 관련된 걸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이 샌디 혹시 그분한테 그것도 물어봤나요 왜 가장자리에서 물어봤어요 뭐라던가요 그걸 처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서 왜 나는 가장자리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왜 내가 나한테 1등을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근데 이렇게 같이 뛰었던 분들한테 좀 신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들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고 확실해서 결과가 관중이 그날 2천 명 넘게 왔거든요 아 진짜요 2천 명 넘게 왔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네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조명을 가리면 저 끝까지 사람이 꽉 차있어요 표 다 매진됐고 그래서 저 지인분들도 아예 못 들어왔어요 아 그 정도로 팬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본이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가장자리에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래도 압도적이고 좋아서 그 많은 관중들이 오고 아무래도 좀 큰 대회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좀 그런 드라마 드라마 연출을 좀 하기 위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좀 그런 요소를 좀 넣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 때 왜냐면 제가 중간에 가있고 만약에 관중들이 봤을 때도 누가 봐도 확실한 결과면 아무래도 재미 요소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샌디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작전 제대로 성공했다고 그리고 개인 포징 시간에 뭐 음악을 안 켰어요 제가 왜 관중이 많을 거라 생각 안 하면 그때 이제 음악을 안 켜고 하는데 뭐 나중에 관중들이 환호하긴 했지만 되게 조용히 관중들이 봤거든요 네 어떻게 다 음악을 안 넣을 생각까지 했는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 대회 때까지는 제가 막 그래도 대회 준비 시즌 시작하면 막 끓어오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아실 거예요 대회 준비하시면 B 시즌 때는 좀 그런 게 좀 떨어지다가도 딱 시즌 들어가면 뭔가 확 끌어올리고 화이팅 넘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번 시즌도 그냥 진짜 그냥 똑같은 감정으로 계속 쭉 갔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그냥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하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제가 뭔가 끌어오를 때 노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 선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음악 선정을 좀 하는데 노래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운동할 때? 그러니까 뭐 센터 노래 뭐 나오는 것도 그냥 제가 듣고 그냥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감정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뭐 고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뭐 내 마음에 드는 노래도 없었고 노래 자체를 안 들었어요 그냥 1년 반 동안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센터에서 나온 노래 듣고 힙합 듣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무대를 온전히 좀 느끼고 싶었어요 관중들이 중간에 막 환호할 때 그게 선수가 민망할까 봐 조용했던 게 아니라 진짜 찐반응으로 거기서 또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그게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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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걱정됐던 게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노래를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선수 그 계약서 사인하고 노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노래 없이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당일날 이제 대회 계측하는 날 전날이죠 대회 전날 계측하는 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관계자분이 너 진짜 노래 없이 할 거냐 일단은 노래 없이 할 거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살짝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산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몸이 진짜 좋아가지고 다행이지 서로 이제 민망한 상황이지라는 관중들과 그리고 우승자 발표가 됐을 때 나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어떡하지 이런 표정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냥 결과에 전혀 예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너무 실감이 안 나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몸이 안 믿기더라고요 1등이라고 했을 때 좀 헷갈렸어요 일본말이라 그런지 저도 그것도 좀 있었어요 발음이 저기 사회자분인가 사회자분이 발음이 아무래도 조금 이름을 외국인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할 때 아무래도 발음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난가 그러고 있었는데 박성호 교수님이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때 알았죠 확실하게 긴가민가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잠깐 박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 13대500 중간간관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월드클래스 분말형 부스터인데요 저도 요새는 지금 부스터를 원래 저는 운동할 때 잘 안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먹는 느낌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계속 월드클래스 분말을 보충제를 지금 한 오후 2시나 3시 전에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좀 깬 정신으로 보낼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좀 늦게 먹게 되면은 또 수면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그런 식으로 부스터를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500 월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런 각성 상태만 이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지금 제가 띄우겠지만 있기 때문에 월드클래스 분말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매일 너무 늦게는 말고 오후 시간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섭취를 해서 하루를 좀 활기차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포이 채널의 전제품 할인코드 15% 전제품 할인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은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한데 개체 통과했을 때 제한체중 여유가 좀 있었나요? 이게 많은 선수분들이 좀 똑같이 공감하실 텐데 키가 바뀌어요 매년 대회장마다도 키가 다르게 나오고 이번에도 일본은 센시미터 하죠? 네 이번에도 제가 원래 78이 조금 넘는데 이번에는 77.5가 나온 거예요 줄어들었네 다른 데에서는 78이 나올 때도 있고 한국에서도 78이 나올 때 심지어 한국에서 75가 나온 적도 있어요 누가 눌렀나? 그 대회장에서 어쨌든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코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래는 78 기준으로 하면 제한체중이 99.2kg인데 조금만 떨어지면 그게 0.2cm 0.2cm인가요? 0.2cm만 떨어지면 체중이 3kg가 줄어들어요 96.3으로 혹시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예 아싸리 96대로 맞추자라고 말을 했어요 어차피 체중을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수분 조절하기 전에 한 98 정도였어서 그냥 만약에 99kg였다면 제가 좀 더 여유있게 막바지 준비를 했겠지만 그냥 어차피 2kg 정도 차이니까 조금 고생하더라도 조금만 더 빼서 그냥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겪는 게 센치미터인 국가에서 또 인치로 키를 재는 국가를 가면 키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올림피아 가면 제한체중이 102kg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제한체중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요 물론 지금도 본인이 고민을 하실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도쿄프로 이후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올림피아를 나간다는 이야기까지 한 마당에 프로 선수로서 계속 활동 생각보다 조용히 계속 윤수미 선수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 근데 그런 팬들이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아 이번 올림피아는 올림피아만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래도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신지 이 생각 자체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올림피아를 떠나서 선수 생활을 떠나서 이번 대회 준비도 그랬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뭐 그런 진부한 얘기 있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거를 그 말 자체를 온전히 좀 본인이 이해를 하고 좀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굳이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지 사적인 일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좀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보다는 그냥 진짜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이번 한 달? 이것만 먼저 보고 좀 거기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는 지금 당장 오늘 일단 오늘만 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만 내가 잘 해내자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상상을 했지 뭔가를 내가 이루고 그렇게 많은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것도 물어보신 것도 당장 제가 앞으로 몇 년간 선생을 할 거다 올림픽에 나가서 또 대회 준비를 할 거나 이런 거를 제가 확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물론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대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올림피아라는 게 저한테 되게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남일이 돼버린 어렸을 때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계획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겪는 감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좀 내가 좋아했던 일이나 내가 오래 했던 일을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당연히 이 감정으로 올림피아를 일단 올림피아 먼저 잘하고 싶고 그 다음 일은 이번이랑 마찬가지로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올림피아 목표가 있어요? 뭐 이번 대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아 그냥 뭐 순위 이런 거 말고? 그게 일단은 2순위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모습 주제를 좀 환기시켜서 윤수미 선수 훈련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느낌이보다는 이 사람 뭐 계산적으로 훈련하는 느낌이에요 정갈하고 뭐 집중력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잘하는 운동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제가 여러가지 운동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여러가지 다 해봤는데 남들 따라해도 해보고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해보고 지금 제 스타일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운동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이런 운동법이 맞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다른 운동법이 맞는 거고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 스타일을 써서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걸 본인이 잘 찾아서 그거를 꾸준하게 고수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남들 운동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게를 많이 친다고 자기도 무게를 많이 쳐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무게를 진짜 못 채요 제한상에 너무 많아서 관절도 많이 안 좋고 지금도 아직 아픈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많죠 많은데 뭐 어쩌겠어요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좀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 스타일도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뒷다리 운동을 정말 많이 한 것처럼 보였어요 앞다리도 물론 이제 세퍼레이션의 깊이가 굉장하지만 또 측면에서 또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엉덩이랑 뒷다리가 야 저는 좀 새로운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그런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가 그렇게 갈라지는 타입의 선수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시즌에 집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복귀를 해보고 복귀를 해보고 내가 예전에 어떤 부위를 소홀히 했나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몇 군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많이 소홀히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앞다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앞다리 집중하니까 뒷다리는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그냥 앞뒷다리를 다 나눠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휴식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리고 가슴이랑 어깨도 비슷한 경우 같아요 이게 등이랑 하체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너무 집중을 해서 너무너무 집중을 하니까 가슴이랑 어깨를 뭔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하체랑 등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너무 약점 보안만 치중을 하다가 사실 예전에도 뒷다리랑 엉덩이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뭐 가슴 어깨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니까 다른 몸이 완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시합을 준비해본 적도 있고 코칭을 받기도 했는데 윤수민 선수가 생각했을 때 좋은 코치라는 기준도 좀 정립이 됐을 것 같아요 좋은 코치 본인한테 맞는 맞는 코치가 좋은 코치이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 맞는 코칭의 타입도 이야기해줘도 될 것 같고 일단 좋은 코치라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없는 코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케어를 해주는 코치 관심을 줬고 어떤 코치들은 제가 해본 결과 해본 경험으로는 어떤 코치분들은 이제 탑클래스 선수들 한테만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좀 무명인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해는 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탑클래스 선수들한테 좀 더 케어를 많이 해주고 그게 맞죠 맞는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거르는 게 좀 맞고 근데 지금 제 코치님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탑클래스 선수들을 데리고 있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케어를 더 하는 게 맞아요 자기도 커리어인데 자기 커리어를 더 발전을 해야죠 근데 근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대회 때 이번에 받은 케어 중 가장 진짜 정말 섬세하고 섬세하고 정말 자세하게 다 해주더라고요 올해 올림픽 하면 처음 듣겠네요 코치님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 마지막 주 때 자기가 직접 케어를 해주겠다고 만나서 1대1로 몸 보면서 눈으로 또 다르겠네요 온라인도 좋았는데 그렇죠 그게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처음이잖아요 아무래도 해외 코치랑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받고 하는 건 처음이니까 보통 해외 코칭을 받다가 해외 코치 부문을 만나려면 올림픽 나가야 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저기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분 근처에 시합벌 나가든지 그렇죠 선수 코칭도 좀 했잖아요 네? 선수 코칭들도 좀 했잖아요 PT를 하면서 아 네 다양한 선수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보디빌더들 보고 아이돌로 삼으면서 선수 지망생이라 하기도 그렇고 요새는 시합을 정말 다 나가니까 선수 지망생 보디빌더 지망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좀 겪으면서 그분들에게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좀 보디빌딩에만 너무 목매고 집착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뭐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공부나 취업이 있는데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공부는 좀 반대하기 공부를 뭐 해야 되는 시기는 있죠 시점이 있는데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돼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보디빌딩에 보디빌딩을 하면 돼요 되는데 좀 좀 뭐라 그러지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 이제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20대 초반 친구들도 있고 거의 20대 초중반이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들인데 그 나이 때는 조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즐기면서 좀 하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가서 술을 먹어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보디빌딩이 꾸미면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죠 근데 너무 고립돼서 운동 집 운동 집 뭐 비시즌에도 식단만 하고 부모님이 밥 먹자 밥도 안 먹고 부모님이 생일인데도 옆에서 닭감사 먹고 그런 것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여기 막 너무 막 미쳐있어서 그런 걸 막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올리는 친구들 막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너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좀 일찍 좀 좋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성적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에 마음 급해하지 말고 좀 즐기면서 자기 페이스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 건데 너무 남들한테 맞추고 남들을 신경 쓰고 그러면 더 빨리 지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준비한 질문 다 끝났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윤수민 선수 팬이 많아요 다들 이제 티를 안 냈던 거지 윤수민 선수가 아까 전에 뭐 은퇴한 기간 동안 뭐 이제 아무도 본인 이제 흥미를 안 느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계속 묵묵히 기다린 팬들이 많거든요 윤수민 선수의 팬 스타일이 막 사람마다 이제 팬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윤수민 선수의 팬 스타일이 윤수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용조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용히 응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오늘은 시청자 말고 그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그 악플을 악플을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 좀 그런 악폴들이 있어요 막 뼈 때리는 말들 가끔 좀 지능적인 분들이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 이제 밑에 좀 저를 좀 더 옹호하는 댓글을 보면 아주 힘이 되더라고요 아 보호하시는 분들 거기에 반박 댓글을 달고 같이 싸우잖아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제 윤수민 선수 욕하는 거 보고 이제 한마디 남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팬분들이잖아요 제가 감사하다고 진짜 제가 누군가한테 뭐라 그러지 제가 응원이 필요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물론 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한 건 당연히 감사한데 저는 항상 그게 진짜 막 막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나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당연히 좀 힘이 되더라고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윤수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